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이기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당황하고 또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른 대처가 중요하죠 오늘 레스터 4장 같은 말씀이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단계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고난이 오면 돌발 상황이 오면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라 생각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열리는 시간입니다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고난 오래 당한 사람들 가운데 상태 안 좋은 사람 보면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정신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릴 때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러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릴 때 뭐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러니까 고난은 열리는 시간이다 보통 때 들어오는 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오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했던 일이 애통과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채우기 이전에 자꾸 머리부터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 찾으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진정서 쓰는 거 다 연명으로 사인해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하나 하만이 금 1만 달러한테 왕에게 뇌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 모으기 운동하자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죠 금 모으기 운동 금 모아봤자 1만 달러한테 되겠습니까 또 된다 할지라도 2만 달러한테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명백히 알고 그냥 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답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그다음에 제 가운데 누웠다 그리고 대선 통곡했다 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고 또 유다인들은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세 가지 또 그다음에 부르짖고 배옷 입고 재에 누우는 거 또 세 가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슬픔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한 표현들이 있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도 배옷 입죠 배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로 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 수 팍 줄여버리고 왕도 세 가지 반찬 이상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대 유흥 같은 거 다 중단해버리고 그게 민족마다 하는 슬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유다인들이 최고의 슬픔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해답 찾는 것도 아니고 피할 길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온갖 영적 오물들이 우리를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먼저 그냥 엎드리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에서 오장에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얘기예요 그냥 첫 번째 반응이 무조건 엎드릴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도 와스디 이후에는 왕후하고 외척들과의 관계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디랭귀지죠 시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촌 오빠가 문 앞에서 난리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잘 모르니까 옷이 없어 저러는 것보다 그러고 좋은 옷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건 모를 수 있죠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데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처음에 모르니까 옷 갖다 줬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똑똑하죠 에스더는 아 이거는 메시지구나 단순하게 옷이 필요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자세히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몸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요새 정확하게 요약하죠 요약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네이미아 때도 배웠죠 기도하면 요약이 가능해져요 기도하면 핵심을 붙드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막 두서가 없습니다 뭐 중구난방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 없이 그냥 부딪히면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에스더다 에스더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을 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일 하만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하만이 바치기로 하는 액수 은 1만 달러한트를 바친다 그러더라 이거는 뭐 아하스웨레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원래 아말락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반대로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조소 초본을 받아놨다 그래서 그거 보내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거 알겠느냐 그래서 모르 두 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 절 두 절 밖에 안 되는데 핵심이란 핵심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핵심을 붙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멍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질문을 해보면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네 삶의 목적이 뭐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멍하니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도 치열한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듯이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 두 개는 명확히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추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게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기도하니까 답은 에스도다 목숨 걸고 나가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 최선을 다하라 그거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책임 가져라 책임 의심 가져라 의무감을 다하라 그때 에스도는 일단 자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닥을 보내서 설명을 합니다 현실 설명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이후에 왕비의 정치 관여가 금지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스디 효과가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을 수 있고 살 길은 딱 하나인데 왕이 옛날에 홀이라고 그러고 규 왕이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거 그거 내밀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이 5년이 돼가지고 이게 권태기가 왔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식었는지 이놈이 나를 부르지도 않네요 남편이 나 부르지 않은 지 30일 됐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함부로 나갔다가는 승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럴 수 있죠 내가 답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리 답같지 않은데요 내가 답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카드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이렇게 약한 카드인데 기도하자 그 얘기죠 이걸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좋지 않은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에스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지라 이거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한 걸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거의 예언자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기준 세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잠잠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피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피하는 법을 배우고 사는 게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온통 피하는 법이에요 어려움 피하는 법 어떻게 타협하는 법 그래서 이럴 때 복지부동 그러잖아요 복지부동이 세상이 제일 손이 최고의 답이에요 나서지 마 적당히 끼어 다수에 끼어 왜 나서서 어려움 당해 어려울 때는 급한 비는 피해 다 그런 얘기예요 다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세상은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피하고 피해도 마귀가 우리 놔두나요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 시간 약간 연장할 뿐이지 모르드게이 기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드가 한 장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의 고백이고 세 번째 고백은 이때를 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쓰신다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피하는 길 찾지 말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기는 게 하나님이죠 두 번째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카드가 한 장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등치 못하실 게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그게 나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그럼 순종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 이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글을 지켜 에스더에게 확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살폈지만 사명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 이 땅을 다 이루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통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크리찬들은 죽어야 됩니다 크리찬들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죽음은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사는 걸 죽는다고 그래요 사명을 이루고 끝다는 것을 죽는다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쓰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반면에 사명 아니고 피하는 걸로 인생을 살면 썩었다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썩지 말고 죽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썩을래 죽을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래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겠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최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게 다른 최선이 아닙니다 돈 보려고 최선, 출세하려고 최선이 아니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썩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두 번째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고 최선도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거죠 에스더의 결단 행동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행동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뭘까요 모르드기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동하고 싶은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모르드기가 지금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피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너를 부르실 때 순종하라 이게 말씀 아니에요 기준 아니에요 철저한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으니까 순종이 쉬운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그렇지 피하면 안 되지 이기는 길 가야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지 그런데 그 하나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게 주신 이 왕후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의 자리구나 그러면 이 왕후 가지고 죽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린 거죠 지금도 헤매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잘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듣고 말씀에 대한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결단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맞습니다 나는 내 이 자리를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에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일단 거절했죠 평안한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벌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행했다 제가 볼 때 모세하고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에스더의 행동을 제일 요약을 잘한 게 신약에는 에스더 표현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모세의 행동 모세의 결단 이게 바로 에스더의 결단이 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바라봤다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행동수칙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붙들어야 돼요 결단할 때 에스더의 행동수칙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단판하라 행동이라 그럴 때도 또 동시에 들어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단판하고 있죠 이 단판했던 사람 되게 많죠 창세계 보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저 그 바따나로 가기 전에 베데리라는 곳에서 단판 짓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단판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단판 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판 짓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잔 옮겨달라 그러다가 단판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판 지으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단판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위기 순간에는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단판 짓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위기답게 기도하십시오 아니 이게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평상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몇 분 기도하다가 빵 집어들고 집에 가고 계속 그건 반복할 거예요 보통 때는 그래도 되죠 보통 때는 우리 주인이가 동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상치도 못한 돌발 상황이 오잖아요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죽을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집에 가려고 그래 이때는 위기형 기도를 해야죠 위기형 기도 인생에는 단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쓸데없는 대화하지 말고 당신은 인생에서 몇 번의 단판의 기도를 해봤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판의 기도를 했던 얘기를 쭉 나눠보세요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잠깐 해줘야 돼요 해주면 자라나는 후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위기가 올 때 저렇게 살아야지 들을 때는 싹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들었던 얘기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에스터는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갔다 머리 자르고 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단판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단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한다 이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 단판 기도하고 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판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느 쪽에 서느냐잖아요 대개 0이냐 1이냐 그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스냐 노냐 그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때 단판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진다지 안 진다 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지느냐 안 지느냐 둘 중에 하나지만 뭐 답은 있죠 지는 거죠 그래서 단판 기도하는 거 뭐예요? 능력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들어보면 대개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막판에 보면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보다 세상이 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안타깝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 먼저 단판하는 거 중요한 일에서 단판해야 돼 예수님도 제자 뽑을 때 단판 짓잖아요 밤새 기도 하고 단판 짓는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뜻보다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이 뭐냐 하면 말씀의 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길 모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렇죠 왕궁에서 낭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길 원래 5년쯤 내가 왕후의 자리도 안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 괜찮잖아요 자리가 기득권이 많잖아요 우리 에스더보다 우리가 쉬워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버릴 게 되게 많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버릴 것도 별로 없잖아요 에스더만큼 버릴 게 없잖아요 다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목숨 거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교회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상황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 독도 들어와요 막 열려 있을 때니까 첫째 엎드려 기도하라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세 번째 결단해야 되는데 에스더 같은 이 마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단판 짓고 백성과 함께 가는 그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대살문주의 것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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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